지난밤 시바이누코인이 해킹 피해를 받으면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시바이누코인 자체가 해킹 피해를 받은 게 아니고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아지르에서 2.3억 달러의 암호화폐가 비정상 이체되었고 대량의 암호화폐가 매도되었습니다. 그 후로 시바이누코인이 10%가량 하락을 하는 등 다른 코인들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것만큼 좋은 기회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승장인데 상승장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팔았다는 거는 안 그래도 시바이누코인을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물량을 던져준다? 너무 좋은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시바이누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담아두시면 크게 상승하는 코인들 어떤 코인이 있는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누코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민 트레이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30층 밑으로만 담아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바이누코인이 이쪽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는데 저번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뚫어주고 반등을 해줬는데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면서 시바이누코인이 더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추세 뚫어주고 재테스트 구간 거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전과는 다르게 요번이 진짜 상승장인 이유가 뭐냐 바로 트럼프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요번에 총격 사건이 있으면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사실상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말든 비트코인을 15만 달러를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될 것이냐 바이든이 될 것이냐 바이든이 되면 더 크게 하락을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쪽에 대한민국에서 트렌드 바이든 사퇴 이런 얘기가 있죠. 사실상 트럼프가 확정인 상황에서 바이든이 이렇게 사퇴까지 한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한눈에 봐도 크게 올랐죠. 지금 과매수 조정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지금 굉장히 큰 상승에 확실하게 추세가 꺾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바이노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원래라면 이제 더 크게 상승했어야 됐는데 어젯밤이죠. 인도 와지르 거래소에서 2.3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비정상 이체가 되면서 이쪽에 있는 그런 코인들 있죠. 시바이노 이더리움, 폴리곤 페페 이런저런 코인들 대량으로 전부 다 매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큰 하락이 남아준 건데 안 그래도 24층 요 구간에서 못 산 사람들 지금 다시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 올라와 주면서 이 24층을 최대한 사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세요. 지금. 아 내가 이거 다 알려줬다 진짜. 제가 그 30층 밑으로만 담아두셔라 얘기한 거는 이런 변수가 있을지는 저도 몰랐죠. 저도 몰랐지만은 나중에 요렇게 상승합니다. 상승하니까 최대한 30층 밑에서 담아두라 이런 얘기지 나중에 여러분들 8월 달만 돼도 절대로 이 가격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연이어서 20%씩 상승을 했는데 또 크게 상승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더리움 ETF가 다음 주에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이더리움 보시면은 지난 하락장 대비 15%가량 상승을 했는데 지금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렇게 맞붙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올랐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더 사겠다. 480만원 매물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쪽에 시바이노 코인이 또 무슨 코인이에요?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입니다. 이제는 뭐 거의 뭐 별개의 코인이긴 하지만 이쪽에 민코인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시바이노 코인도 크게 분명히 상승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 연속 두 번으로 일어났다. 트럼프 총격 사건 그리고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저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없었다고 치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야. 어차피 여러분들 7월달은 상승하는 장이고 8월달도 크게 상승하는 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점 올라와 주면서 지금 이 추세선에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상승각 딱 잡아주고 있잖아. 이거 여러분들 놓칠 거예요. 무조건 주워 담는다. 저도 담았고요. 이쪽에 28층 있죠. 무조건 뚫어줍니다. 여러분들 다음 매물 때가 어디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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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30층입니다. 30층. 30층까지 이건 원웨이 상승장 나와주고 30층에서 아마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빠져주고 다시 뚫어주면서 큰 상승 나와줄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트럼프는 반대를 했지만 9월에 금리인하 가능성이 93%. 파월이장이 지난번에 말씀을 했죠. 저기 뭐야. 인플레이션 지수가 3%에서 2%대로 떨어지면 금리인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시면 7월이죠. 7월 11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3%가 나오면서 3.1%, 3.3%가 아니라 3%입니다. 여러분들 0.1%만 떨어지면 2%대죠. 이러니까 지금 금리인하 확률이 93%, 90% 이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내가 대선 당선되기 이전에 금리인하는 안 된다고 말을 해도 금리인하는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달 10월달에 금리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이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로 반전이 되었다는 게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런 이벤트들이 2, 3달 앞당겨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상승 이벤트들이 2, 3달 앞당겨지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도에서 해킹 사건 벌어져가지고 코인들이 크게 하락을 한 거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라고 제가 이번에 상승하는 코인들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시그널 받아가셨던 분들 지금쯤 20에서 30%씩 수익을 보고 있고요. AI가 분석한 내용 기반으로 이렇게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 제가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비트 그리고 빗섬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이 알트코인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 며칠 만에 2, 30%씩 올라가는 코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호재가 있는 코인들 그리고 최근 유입량 증가한 코인들 출연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적게 보시고 수익은 엄청 높게 보고 계십니다. 내가 코인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쉽게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AI 분석 코인 정보 공유 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치를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단번에 크게 올라갈 코인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바인으로만 하더라도 이렇게 20%씩 수익을 봤었고요. 에이다 코인으로 20%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로 35% 세이 코인으로 30% 페페 코인으로 30% 수익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시그널 떠서 막 올라가는 코인들 많으니까 아 이번에 기회 놓쳤다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문자 남겨주셔야 다음에 올라갈 코인들 바로바로 받아가시는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이 이렇게 또 수익 인증도 남겨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세이 코인으로 자동차 한 대값 벌어 가셨습니다. 제가 세이 코인 말씀드렸던 때가 이쪽 구간인데 제가 400원 밑에 담으셔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이렇게 400원 밑에 담으셔가지고 지금 벌써 차 한 대값 뽑으셨는데 이게 지금 420원인가 450원대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500원이죠. 그러면 벌써 2천만원 3천만원 벌어 가셨습니다. 내가 코인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많은데 코인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내가 얘가 무슨 코인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번에 정보 받아보시고 진짜 오르는지 아닌지 보고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전혀 늦지 않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7월달 수익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요즘 민코인이 핫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서구권에서는 이 민코인 열풍이 어마어마시한데요. 여러분들이 소액만 담아두셔도 10배, 100배 많게는 1만 배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민코인 시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최근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던 이 브렉코인이 지금 이 가격 1만 배 올라간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최근 거래소에 상장된 이런 코인들도 처음에는 3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다가 2군, 1군까지 올라오면서 크게 상승을 한 건데 많이 안 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딱 여기 코인마켓캡 민코인 카테고리만 보셔도 여러분들 좋은 코인 많이 있고요. 미리 코인을 담아두셨던 분들이라면 벌써 수십 배가 상승하는 코인들 아주 많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 불과 일주일 만에 80%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이쪽에 민코인은 별의별 이상한 코인 정말 많은데 제가 많고 많은 민코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이 소액만 담아두셔도 또 나중에 비트코인이 2억 원, 3억 원을 넘어서 더 크게 상승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 진짜 농담이 아니라 100배를 넘어서 1000배, 10,000배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코인은 이렇게 계단식 상승하는 거 알고 계시죠? 다른 코인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코인들은 다 크게 크게 상승을 합니다. 지금부터 해당 코인 공유받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민코인 정보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밈코인 정보 받기 신청하시는 방법 010-4816-6816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희 비트코인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요.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이 무려 2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의 비트코인이 3억 원, 5억 원까지 상승을 해 준다면은 아까 보셨던 코인 1000배, 10,000배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소액만 담아두셨다가 푹 묵혀두시고 나중에 열어보시면은 100만 원이 10억이 되어 있고 100억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